안녕하십니까 직투 장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100%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목명은 시젠입니다. 원칙대로 약 100만원에 해당되는 반절 금액은 익절했고 그 익절한 금액을 가진 곳은 새로운 종목인 텔레칩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왜 텔레칩스를 구매하게 되었는지는 주말에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젠을 구매했을 당시 10만원 부분을 몇 달간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은 매우 좋았고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젠은 오름세가 끝나고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상승 여력이 다 됐나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고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실적 대비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단기간내에 좋게 나와서 제가 반절을 익절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시젠의 남은 금액은 평가 금액이 약 120만원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은 제가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팔지 않고 들고 갈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시젠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시젠이 보여줄 모습이 훨씬 더 밝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시젠을 30년 뒤에 시젠은 과연 어떤 회사로 변모하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00% 수익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